안녕하세요 예쁜 남자 브리트맨입니다. 오늘의 메뉴가 화이트 초콜릿 계란이랑 화이트 맥놈은 준비했습니다. 발라서 먹으러 온 루텔라랑 허쉬우유도 준비했습니다. 그럼 오늘도 맛있게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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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맛있어 쫄깃쫄깃 아, 너무 좋아 맛있게 먹음 뱃살 뱃살 soul 쫄깃쫄깃 뱃살 뱃살 맛있다. 굳힛 루스마스 이렇게 루스마스 너무 맛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비디오 알아두 smarter 맛있다. 식감 아삭아삭 맛있다. 너무 맛있어 콜라 잘 먹어요 호박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 항상 행복하세요 오늘도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